너무나 가뭄이 극심해서 비가 오기는 좀 와야 되는데, 그쵸? 지금 시간 조금 비껴 갔으면 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의자들이 거의 채워지고 있는데요.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의자가, 빈의자가 없어지겠죠.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늘 5월의 마지막 음악회를 함께하면서 행복한 어울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민 어울림 한마당 음악회 우리가 이렇게 음악으로, 문화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면서 우리 행복지수도 함께 높여갑니다. 자, 이번에 또 준비된 순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또 장구춤으로 우리에게도 신명을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원영님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.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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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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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